나는 너한테 뭐야 적당한 말이 떠오르게 되면 알려줘 오늘 좋은 날인데 기분을 흐린 거라면 미안해 나는 초변에 없던 누구보다 더 난점이라 할 게 없어 손을 쓸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나의 오점이 사랑을 덮으면 안 돼 겁을 먹고 때를 쓰는 것도 아무 일 아닌 듯 다 안아줘잖아 어린 나에게 지쳐 한순간에 마음이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한치만 걱정해 오늘도 괴로워하는 날 어떡해 손을 쓸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사랑이 어디를 망가뜨려도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아무 일 아닌 듯 다 안아줘서 우호호호 우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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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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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하죠?